1, 2, 3 안녕하세요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은데요? 네, 사운드 방송도 하고 무대 시작할게요 형, 비가 약간 보여주면 좋겠어가지고 네, 네, 네 힘모어져 있는 길이 있을게요 사실 그냥 알아서 잘라주시면 제가 뭘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요구를 하는게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예쁘게 한번 잘라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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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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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